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법을 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른다면 모든 것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에는 모든 고난에는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무슨 죄를 질 틈이 있었겠어요? 어쨌든 이 죄가 누구 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 대하신 그런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유대인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을 만나고 또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상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떤 사람 교회에 오다가 막 승질내면서 전화하고 욕을 하다가 교통사고 딱 나니까 나 죄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물론 모든 이런 사건, 사고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모두 꼭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은 사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고통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한 이 고통과 고난과 얽히고 설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고통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해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전 국민들의 관심은 뭐냐면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인, 경제인, 어떤 사회인, 누구든지 직장인이든 누구 잘못이냐 추적합니다 그리고 벌을 합니다 그거 끝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의 관점은 뭐냐면 어떤 큰 악재나 사고가 났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집중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를 우린 그런 꿈과 계획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익히고 있습니까? 가정에 고통이 왔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진흙으로 이겨서 눈을 바르시고 실로 못해가서 눈을 닦으라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서 눈을 씻고 왔는데 갈 때는 부축받으면서 갔는데 올 때는 자기 눈으로 보면서 걸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 그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진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원인 찾고 있고 그를 죄인 취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서 가장 조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갖게 돼요 우리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오실 때는 수만 가지 문제를 안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이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얼메이고 문제의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아래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축받으며 들어왔던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에 얼면서 이 문제에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이 문제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수고한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한 가지 지식을 얻게 돼요 그것은 주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지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은 사람을 통해서 마을이 기뻐하고 축제가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기뻐서 선물 보따리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고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후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을이 소동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현된 자를 고쳐준 이 사실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불리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이 나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통가죠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낳게 한 날이 안식일 그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낳게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 맞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병을 낳을 수 있게 합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가도 아닙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적을 하죠 그의 어머니께 찾아갑니다 부모님께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정말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진 게 맞느냐 그러면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낳게 한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성한 아이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고 지금 눈 뜬 거 맞는데 어떻게 눈 떠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두 번째 맹인된 사람을 맹인해서 낳게 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물음이 오늘 9장 24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미리 답을 줘요 답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이 너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신론 못에 갔으니 나서 나는 하나님이 낳게 해 주신 거지 예수가 낳게 해 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부모에게도 이 나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이유가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함이더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동시에 마을에서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줄 다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낳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비겁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아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낳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제목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 모릅니다 아니 나보다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활동 반경도 여기 동네였고 누구를 많은 사람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당신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인데 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모릅니까? 나는 그를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교당할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를 낳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연조 성경 지식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아는 이런 것들이 배웠던 것들이 사실 이 한 가지 아는 이 지식에 번가할 수가 없어요 이 한 가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귀에 등록하신 지 정말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내 성품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저는 술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폭력을 일썼는 습관의 사람으로 온 가족이 벌벌 떨게 만들었던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품 닮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각종 중독에 있었는데 해방됐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질병으로 죽을 날을 기다렸는데 지금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 아는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많은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요 성경도 읽고 사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 100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배운 성경 박사가 신학 박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 박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던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출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로 내어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경 지식 신앙의 연조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고집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도 비판합니다 목회자들도 비판합니다 성도님들도 비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들을 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같고 누구보다 기독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같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한 가지 아는 지식이 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뀌어주신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가 예수 십자가의 감격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신 그 지식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엘리트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총망 맞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식이 없었을 때에 그는 이 자의 일 속에 빠져가지고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를 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의 속에 빠진 그리스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도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담의 속도상을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온전한 지식 하나로 다 합쳐집니다 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모로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들이 예수님 옆에 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맹인을 눈뜨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오 당신은 우리를 맹인되게 만들고 저 사람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맹인되게 만드실 겁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희가 저는 여기다 차라리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했더라면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며 한 가지 않은 지식이 생겼을 텐데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저는 봉사를 해왔다 할지라도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내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세 또는 예수님을 만나 강력한 빛을 만나 눈이 멀어버려요 눈 멀었을 때 예수님의 대화가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요 누구시니까 이리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내 경험상식 이론 고집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무너져야 참된 지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과 토론하거나 논쟁할 때 자기 고집이 딱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믿고 온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자들과 그 신앙토론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경찰서 끌려갑니다 둘 다 싸워가지고 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믿고 있고 고집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전파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됩니다 들을 귀를 딱 맞고 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별 얘기를 다 아는데 오늘 얘기하다가도 고집을 딱 가지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침묵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부모와 자신간에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강요한다고 이게 들리지 않아요 얘기 좀 하자 하고 앉혀놓고 호통을 치고 사정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실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신념과 이론과 상식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비로소 진리가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처럼요 우리의 경험, 상식, 이론,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에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더 메이고 집착하면 점점 더 늪과 같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늪이 뭡니까 여러분? 몸부림 쉬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 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달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지 지난주에요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간 건 아니고요 나가사키에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 순교지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거기 순교지가 있다는 소식은 옛날부터 들었지만 사실 카톨릭 성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이 15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첫 16세기 그때 일본에 유럽의 상인들과 성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죠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1517년에 루토의 종교교육이 있었으니까 유럽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가 오늘 말하는 개신교가 크게 없을 때니까 그 성교사들은 다 사실은 신부들이었죠 카톨릭 신부 사제들이었습니다 카톨릭 성교사가 와 있었죠 그래서 굉장한 폭우가 되는데요 그 나가사키 지역에 특별히 오무라라고 하는 지역 오무라 오무라 하는 지역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 오무라 지역이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영주인인 아리마 하루노부 아리마 하루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영주인데 이 영주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아카데미를 세워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세우고 아주 그 지역에 굉장한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를 믿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막부시대였거든요 이 독국가와 예야스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막부 정권이 처음에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에 도움이 됐으니까 그런데 너무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세력이 커져서 자기의 말보다 신앙심을 더 예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압을 시작하면 영주를 축출시키고 악한 영주를 그 자리에 세웠는데 얼마나 악한지 산채로 사람 등에 집을 얹혀놓고 불을 지르는 악한 영주였습니다 이 악한 영주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기독교 정신이 있잖아요 인권, 사랑 이런 것도 있는데 임산물을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지역 같으면 순종했을 텐데 이 그리스인들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서 전쟁을 합니다 막부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 그리스인들을 학살을 했는지 3개월 동안 무려 3만 7천명 3만 7천명 그리스인들을 학살한 온통 그 무덤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이 영주가 있던 성터 위에 세워진 대형 십자가 조형물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인들이 학살당한 곳이기 때문에 대형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그 옆에 동상이라든지 조그만 조형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박물관이 거기 생겼습니다 기독교 역사박물관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기독교 박회 그리고 실제 그때 삭살당한 사람들의 뼈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만뒀겠습니까? 무려 300년에 이르는 기독교 대박회가 시작됩니다 감옥 하나를 봤는데요 두 평 남짓한 감옥에 33명을 넣고 33명을 얼마나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겠는지 한 사람은요 11살에 갇혀서 70세에 나왔대요 감옥 안에서 11살에 갇혀서 70세 그만큼 그 두 평 안에서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 있어요 더 끔찍한 감옥이 있어요 6평 감옥에 200명 6평 감옥에 200명 상상 갑니까? 그래서 200명이 서로 몸을 붙이고 서서 있었대요 그렇게 얼마? 10개월간 6평에 200명을 넣고 10개월을 수용을 했는데 39명이 질식사로 죽었습니다 누울 수 없고 서로의 몸에 부딪혀 꼭 낑겨서 질식사로 서로 나오면 이게 좋아요 온천 휴양지인 운젠 굉장히 유명한 온천 휴양지입니다 거기서도 가봤더니 너무 좋은 휴양지인데요 거기에 지옥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온천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도 저렇게 물이 끓고 올라오고 있어요 한낮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리스인들이 순교해서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운젠 온천에 그리고 순례자 코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발견 벗겨놓고 팔팔팔 끓는 온천물을 부으면서 바가지로 부으면서 백여를 회유했다는 거죠 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살려줘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 끈으로 매달아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삶아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몇백 명이 죽습니다 공동체들이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무인도 같은 곳으로 도망가서요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참 멀리 짐승처럼 굴 파놓고 지내게 됩니다 꼭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땅굴을 파고 예수 믿었던 그런 모습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무인도 같은 데 가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들이 이제 혹시라도 정부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마을에 신사도 세워놓고요 불상도 세워놓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장하냐면 십자가 사인을 여러 곳에 감춰놓는 심지어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그림들에도 그렇게 그려놓고요 이 사람들을 잠복 그리소인이라고 해요 잠복 그리소인 숨어서 사는 그리소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소문이 이제 나죠 그러면 군사들을 보내서 마을 사람 다 불러모읍니다 다 마을 사람 불러모아놓고 그리소인이지 아닌지 밝혀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후미에라는 후미에라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후미에는 이런 철제 같은 데다가 금속 같은 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 같은 걸 새겨놓은 그런 제품이죠 이거를 바닥에다가 탁 놓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 마을 사람들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피파할 때 똑같은 방법을 썼죠 이 후미에라고 하는 거 이거를 놓고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활한지 그냥 통째로 밟지 않고 옆에 끝만 살짝 발로 치고 가도 살려줬대요 발끝으로 살짝 끝 부분만 치고만 가도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잡히면 한 마을 통째로 200몇 명, 300몇 명, 400몇 명 다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했는데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베워서 소금의 절이야 열흘간 그리고 몸은 몸과 머리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갔다가 물고기 밥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머리는 따로 묻고 그래서 부활돼도 자기 몸 못 찾게 만든다고 그렇게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 그 목무덤 따로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6인 선교지도 다녀왔는데요 여긴 유럽의 선교사들 또 일본인들 어린아이까지 포함돼서 순교한 곳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것도 제가 찍었는데요 참 제가 봐도 작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찍는 것 같아요 십자가형으로 되어있지만 26인이 쭉 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몇 명이 이분들은 본보기로 천 키로 끌려와서 여기서 사용을 당했대요 천 키로 맨발로 끌려와서 그런데 잡힌 곳에서 귀를 다 베었어요 귀를 베워서 수치롭게 그리고 줄로 묶어가지고 천 키로를 끌고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천 키로를 끌고 오면서 본보기에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천 키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너 예수 믿는 거니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라 그럼 너 살아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 나 모른다 그래 이렇게 회유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앞에 놓인 자기 십자가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꽉 붙들고 얼굴을 비비면서 여기 이게 내 십자가예요 하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명 전원다 순교를 하게 돼서 그 안에 순교박물관이 있고 그때 십자가 매달린 그런 상들이 똑같이 조각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이런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시 말해서 기독교죠 기독교 박해 우리 종교개혁이 영향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사실 기독교가 하나라고 보면 되죠 그 기독교 박해에사를 다룬 것이 유명한 소설이 있죠 앤더 슈샤크의 침묵 영어제로 Silence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경로대학에서 이 침묵을 상영을 해요 마침 어떻게 알고 이 소설 제가 앤더 슈샤크의 박물관도 가봤어요 문학관이죠 문학관도 가보고 또 그 책도 보고 했는데 참 그 영상물에 참 그런 피 묻은 이 순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시문이 있는데 십자가들을 세워놓고 밀물 썰물 있잖아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물이 빠졌을 때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리스니를 쭉 매달아놨대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계속 조금씩 쭉 만드는 거죠 질식하게 몸이 다 찰 때까지 그렇게 어떤 경우는 맨날 며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서 시인이 쓴 시문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는데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차츰차츰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바다는 이렇게 푸른 거죠?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것이 거기에 신문이 있는 것이 그래서 침묵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책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리스도인의 순교 역사는 오늘도 세계 각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에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증명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단서를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가지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몸에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낫는 거 예수 믿으면 승진도 착착하는 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 그거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아는 지식 때문에 견뎠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지식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 한 가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편의 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배당이 십자가를 걸어야 되느냐 말느냐 강대성을 여기다 놔야 되느냐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느냐 장로겸은 어떻고 감육은 어떻고 성질겸은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기관회의하다가 다음 예상 갖고 싸우실 거예요 칼국수가 부르터서 속상해하실 겁니까? 주차장 좀 좁다고 차 대기 힘들다고 신경질 부르실 겁니까? 한 가지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지식 믿음은 지식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의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추원합니다